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영양교사 문제풀이반에 오셨죠? 저는 문제풀이반 6주 동안 강의할 거고요. 제가 맡은 과목은 생애주기 영양학하고 이때 오후에 수업하실 영양교육하고 영양판정 이렇게 6주 동안 문제풀이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이론반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론을 다른 곳에서 하든지 혼자 하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문제풀이반은 일단 전제가 있어요. 이론을 내가 다 정리를 했다라는 전제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머릿속에 내가 이론을 다 알고 있다. 정리가 다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거를 실제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내가 아는 그 지식을 어떻게 거기 정리를 답으로 할 것인가.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다르게 조금 얘기를 하면 아직은 내가 이론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반을 하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론을 한 번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머릿속에 남아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우리 학원의 문제 교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출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기출 문제를 넣은 이유는 사실은 기출이 되었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대로 잘 짚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아 이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 이 문제를 사실은 답을 내가 알기는 다 알겠는데 그런데 그중에 뭔가를 하나의 답을 써야 되는데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할 때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을 쓰는 것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고기의 의도에 맞게 답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도는 숨겨놓지 않았어요. 문제 안에 다 있어요. 문제를 읽다 보면 그 안에 출제자의 의도, 이거를 좀 써라라는 의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런 답을 쓰라는 의도가 있는 거였구나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문제풀이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시험장에서 답으로 쓰는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연습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론을 다 정리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미흡하다,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항상 한 번 문제를 미리 풀어오시면서. 그런데 문제부터 막 하지 말고요. 1단원 하면 단원명이 있으니까 대충 어떤 내용이 문제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럼 그 단원에 해당되는 이론을 일단 내가 한 번 보세요. 보시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랑 또 하나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봤더니 아 의외로 이런 거는 기억이 잘 안 났었다. 정리가 완벽하게 안 됐구나. 그런 부분들을 집에 가셔서 또 복습을 하시면서 이론을 한 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론이 정리가 잘 안 됐다라는 느낌이 있는 분은 문제 풀기 전에 한 번 이론을 보고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었는데 뭐 틀렸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또 집에 가셔서 그 부분은 또 다시 한 번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6주 강이에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출제되었거나 아니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 사실 반복해서 나는 경향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우리 시험 본 지 좀 오래됐잖아요. 2007년도부터 이제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반복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그 곁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출제됐던 그 부분이다 라고 해서 그것만 막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까지 같이 보충해서 좀 공부하실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우리 77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기출이 되었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객관식 문형으로 예전에 시험을 봤을 때는 객관식 문형이 사실 약간 요즘에 서답형 문형으로 제가 조금 문제를 바꾼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실 객관식 문형을 여기 1번의 경우처럼 객관식 문형을 그대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는 사실은 그 보기에 나와 있는 그 보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서예요. 그래서 그 보기 내용 자체를 우리가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 이거를 조금 언급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기 문형까지 제가 다 제시를 해드렸고요. 아니면 조금 서답형으로 이렇게 약간 바꿨다든지 아니면 조금 중요한 부분의 문제들을 제가 따로 추려서 문제로 제시했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1번을 보시면 임신부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려면 임신에 의한 생리적 변화와 체중 증가에 따른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 세 개는 임신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임신하려면 생기는 생리적 변화 내용 다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체중 증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 많이 났었죠? 그다음에 영양 공급에서 추가량 우리가 영양 섭취 기준에서 나오는 임신 시의 추가량 수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오른 걸 골라라 해서 이게 2011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번에 추가량이 혹시 여기 나온다면 그거는 우리는 지금 2000년도에